적들의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길이 너무 쓰레어 됐어. 유독가스 유독가스 배달원 탄 꺼부서 럭까불링 까부서 화살 능지 파멸 아카베코 단군사 제비 유독성알 음 자야지 아카베코 아카베코 하하 어떻게 환영살인마를 썼는데 공격 카드가 잡히지 버그 걸렸네 수고 제련의 축복 연금 유리칼 뭐야 이거 저열 외형질 애들원 도덕놈 의림도 없어 아 단부사 왜 안나와 앱톱 능치 도덕놈 슈레들 귓집이의 다리 꺾기 영원한 고통 와호우 와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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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야 되는데 왜 못 참겠지 프리즘 프리즘은 못 참지 어깨 참음 카카오 카카오 어둠의 속세 어둠의 속세 에이두 의 족쇠 족쇠 으아아아 아카베코 단부사 너무 좋고 위 cry 족쇠 우리 압 그렇고 이제 원작 카카오 단지 유령 Ftl 보호 보호 쓸만한가 1코 8방어 정도인데 1코 8방어 2코 8방어 2코 8방어 2코 8방어 2코 8방어 2코 8방어 2코 9방어 3커러 2코 9방어 3코 9방어 3코 9방어 3코 9방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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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둠의 족쇄 뭐하냐. 아니 부... 저를... 내가 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기임... 아 요정 두 마리나 뺐어. 개망했다. 전략의 천재 트롤라벨... 트롤라벨... 트롤트롤라벨... 커피드리퍼... 커교의 드리퍼... 세모항이 있다고... 트롤트롤라벨... 중바로님 괜찮은 전략 1코로... 너프 먹는다던데 그래도 쓸까요? 1코면 쓰기 힘들 것 같은데... 뭐야... 에이 뭐야 무슨 드림이야... 에이 뭐야 무슨 드림이야... 나 왜 전략... 나 왜 전략의 천재로 가지? 전략의 천재는 잃고였던 적이 없네... 생각하고 계셨네... 덴 playful하여... 정정현... 정정현은... 정정현30mm... 저거 아냐 드로우 달린 금속화야 광기, 강섬, 심호흡, 붕대감기, 아삿, 타격수용, 게이들 젠탄 폭탄 덱 폭탄 덱 북머감기 신경독 신경독 써야되나? 당근빠따 써야죠 당근빠따 도적현 고고고 10 비힘 5 5 5 6 찬상장법 오졌다 표본 흐릿함 흐릿함 못참지 흐릿함을 어케 참음 어차피 잠 못참지 미래로 가서 미래로 가버렸어 얼마 났다는거야 제발 단분싸 감사합니다 아 개꿀 독이 집걸리는거봐 킹검갓사 깍깍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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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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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 딜, 딜이 안 나와. 박, 딜이. 바리케이드 안 나오나? 아, 딜이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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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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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슬램 41% 썩우 쓰릉 222 프리즘 5% 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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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괄보드기 랩 으악 뱀변도를 안에서 거붓거붓하네 까카 연금 몸풀기 아이고 예비 소사이어티님 5천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예비 오 좋다 이거지 싸우러 구체 화살 이따 심장 잡긴 힘들지 않아 표창이라면 조금 얘기가 다르지 그래도 쉽진 않을 것 같아 표창창 포션 높아 독바르기 진짜 개잘 나왔네 어차피 퍼펙트 안 할 거니까 애교떠서 이거 어차피 퍼펙트 안 할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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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인공물 어디다 쓰냐고.. 초토화 찍 개똥겸 연탄때.. 힘깎는 카드만 났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